팀이 나왔어. 2명, 2명. 누구, 누구? 선영 씨가. 선영 씨가 은근히. 이렇게 지금 밀어줬어, 지금 방금? 자, 둘이 치시고요. 자, 준비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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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다. 안 된다, 안 된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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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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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이고야. 이렇게 앉았네. 안 되나, 사겨라, 사겨라. 어떻게 할까요? 근데 또 저렇게 하면서 은근히 풀어준다니까요. 어떻게 하고요? 또 이런다. 양세찬, 또 이런다. 이동 이렇게 하면. 그게 돼? 저건 이미 안 될 것 같은데. 자, 이동, 그렇지. 자, 됐어요. 우리 이겼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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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, 어머, 어머.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괜찮다. 괜찮다. 야, 나 다친 뻔했어. 내가 다친 뻔했어요. 괜찮아요? 내가 맨화 좋게 끝까지 지켜줬어요. 뭐 하는 거야? 아니, 닥쳐 말고 내가 봤어? 여기, 봐봐. 빨개졌어. 아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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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. 이렇게, 이렇게. 이 사람이. 괜찮아, 안 다쳤죠? 괜찮아, 괜찮아, 아무 일 없으세요. 제 경기, 제 경기. 아, 제 경기. 자, 재찬 이번에 좀 잘하자. 준비, 시작! 다리를 감아, 다리를 감아. 그렇지, 그렇지. 다리를 감아. 와, 민규는 진짜 우승이다. 지한 씨는 무슨. 너무 잘한다. 되게 안정적으로 착 올라타서. 가만히 있어, 됐어. 너무 잘한다. 아, 이거. 꼬비야. 어머, 어머, 어머. 저렇게 그냥 줄어버리네? 한 손으로. 아니, 저거 강호동 아니에요? 어머, 어머, 어머. 우와, 대박이다. 양인데? 어머, 어떻게 했어? 어떻게 했어? 어떻게 했어? 우와, 대박. 진짜 손을 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던데. 아, 이렇게. 최초, 잘했다. 신기하다. 무를 뽑자, 무를 뽑자. 쭉쭉쭉. 수비 팀원들이 먼저 바닥에 등을 대고 팔짱을 끼고 풀리지 않도록 다 잡는다. 공격팀은 빠른 시대에 무 다리를 잡고 뽑는다. 팀별 재단 소요 시간으로 승패를 가릅니다. 자, 그러면 누가 먼저 뽑을지. 자, 뭐 하시겠어요? 뽑을 거예요, 뽑힐 거예요? 일단 쥐어 뜯을 거예요? 오케이, 뽑을게요. 뽑을 거예요? 오케이! 오케이. Ray monsieurI1 Are you